흐흐흐 자 스트리머를 희롱한 죄는 무겁습니다 자 1세트 조용히 있으세요 자 고박선수 대 션시 선수 루저스 8강 마지막 저기 그 다음 경기죠? 자 시작합니다 66A 플러스 2 홀드로 시작하고요 홍보 제대로 넣어주는 션시 선수 상상봐 자 릴리스 압박했지만 행위동으로 잘 폈습니다 고박보수 자 기분좋게 시작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AN을 끊어주고 자 대응 좋은데요? 션시 선수 착실하게 지킬거 지키면서 하고있다고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자 바로 리셀을 맞아버리구요 맥시가 기가 있을 땐 항상 초유광을 생각해야합니다 자 별 계속 모으고있구요 이거 한.. 아아아아아아 허친걸 노려서 살짝 남지않나요? 아 이게 죽네 자 첫번째 라운드 자 첫번째 라운드 가져가 놓고 비아바 6BB 스킬 자 2B 2B 콤보 2B 콤보 잘 들어가구요 장미 2개 자 1B를 좀 더 쓸 필요가 있을거 같습니다 션시 선수 잘 썰 자 요가 KK 야 이걸 어떻게 피했누 자 장미 3개 야 이걸 라운드 따겠다는 의지가 느껴지는데요? 아 이거 저.. 어? 그렇죠 아아아아아아 저요가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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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아 쌍쌍 봐 초유강 한게 쏘차지 쓴거를 튕겨버리면서 아 2라운드가 전 좀 분수령이었던거 같습니다 자 일단 첫번째 세트 밥과 공비선수가 먼저가지고 아 성빈아 아 괜찮아요 넥시 상대로 성빈아 전 좋다고 봅니다 이거 매치업 구도가 넥시가 좀 짜증나긴 할거에요 성빈아 상대로 사거리 싸움도 사거리 싸움인데 아 이게 저기 기상 이즈선다에서도 안자 이즈선다에서도 멕시가 크게 뭔가 때릴만한게 없어서 자 일단 시작합니다 두 번째 세트 성빈아 카드가 과연 성공할지 1b 6b 야 반격기 좋게요 3b 플러스케이 2b 야 2b 좋아요 6b 자 6b 6b 이거 유리입니다 최선 반격기 좋으면서 에이프리스비 아 에이프리스비 아 에이프리스비 저기 아아 이결영전 아아 이거 리버서리티가 조금 텄네요 이거 사실 잘 노리긴 했는데 이게 라이스미트 선수가 갑옹을 잘 깡고 나서 죽을게 아아 조용아 아 이게 맥시가 이래서 진짜 무서운데 이게 진짜 스토리대별로만 흘러가면 상대 머리 빠개지거든요 진짜 자 7개 다 먹었어요 아아 저 위까지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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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일단 7개 무서운것도 다 모은것도 빨리 모은것도 무서운데 자 소울차지 써서 이거 그렇죠 이 안좋은 흐름을 상세시켜야 됩니다 그렇죠 좋아요 자 고압선수는 이거 견뎌내야 됩니다 육류 애플스비 1k 2k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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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좋아요 동결 반격피 잘 깔았습니다 셀씨선수 동결 반격피 잘 깔았습니다 자 귀하나 더 쓰더라도 이거 따야되요 이거 귀 아낄필 필요없어요 셀씨선수 이거 써야됩니다 이러하자마자 아 이거 풀었는데 유게인 아끼나요 이거 아 파리프레스비 들깨 보정 아아 마무리됩니다 아아 아아